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조일 알미늄이라는 회사입니다. 조일 알미늄은 회사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미늄 특히 아변 쪽 단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주로 산업용 소재로 쓰이면서 각종 폴리제나 핀제, 2차 전지 양극박제라든가 건축 내외장제, 자동차용 소재 등등 기초 소재로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알미늄 압연 사업은 압연을 통해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경기에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드는 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께를 조정하는 기술적인 이런 축적 경험과 그리고 기술 축적과 경험이 필요한 이런 관계상 진입장벽이 조금은 높고 주로 이쪽 시장은 당사를 비롯해서 상위 소수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율 알미늄이 약 시장에서 13.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집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실적 부분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줬는데요. 매출액이 1,444억, 전년 대비 30% 그리고 영업이익이 94억으로 또 전년 대비 130% 정도의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런던 등속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보통 알미늄 평균 가격을 고려해서 이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늄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판가에 바로바로 전이되는 가격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좋은 실적이 나와줬는데요. 상반기 매출액만 3,100억 정도 나와줬습니다. 전년 대비에 또 약 50%가량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후실적이 나와줬고요. 이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다음 분기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과 관련돼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들 중에 차분기 또 실적에 대해서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이어가는 이런 연속성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간다기보다는 한 2분기 정도 이렇게 실적 나오는 종목들에서 주가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지 않나 이렇게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이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롯데케미컬과 롯데 알미늄의 합작 법인이죠. 롯데 알미늄 머트리얼즈 USD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관련해서 수익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워낙 화두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안해서 세액 공제라든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롯데 알미늄의 2022년 올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2차전지 양극박 소재의 약 1,595억 원의 공급 계약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주가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오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이 부분이 또 집중을 해야 되는 하나의 시장에서 재료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종목 자체가 쉬운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굉장히 어떤 시장 리스트에 눌렸던 부분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박스권을 형성했던 약 2,300원 부분과 그리고 한 2,750원 사이에 이 박스권 하단으로 위치를 해서 다시 올라와 줬는데요. 이 기존의 박스권 하단 부분 2,3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유효할 것 같고 손절가는 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에 뚫지 못했던 2,750원 좀 밑에 2,7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략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